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교재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의 요건을 보겠는데요. 녹색 GDP, 중립금리, 메스티지, 드롭, 단기금융시장, 장기금융시장, 라이프캐싱, 워커벨, 메자닌, 시니어리지, 대안전기, 퍼스트펭귄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에서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자연자원의 감소나 환경피해 등의 손실액을 뺀 값이래요. GDP에서 이런 걸 뺀 거래요.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국민의 후생이 떨어지는 부정적인 효과를 GDP에 반영한 건데 이게 녹색, 그린 GDP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GDP에서 환경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반영한 겁니다.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인 금리 수준을 이걸 우리가 중립금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되게 찾기 어려운 그런 금리입니다. 자, 준 명품이라는 의미로 대중, 메스와 명품, 프레스티지의 합성어이다. 고급품을 일반 대중이 비교적 쉽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새로운 브랜드로 내놓은 것을 가리키는 마케팅 용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메스, 스티지. 아까 이 메스, 대중의 메스와 프레스티지에서 이 프레가 빠지고 이 스티지, 이거를 뒤에다 붙인 거네요. 그죠? 메스 스티지. 자, 그 다음에 신제품을 특정한 날짜와 시간에만 매장에 판매하는 방식. 밑줄. 신제품을 일정한 기간에 짧게 매장에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 판매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는 패션업계에서 유용하는 신종 판매 방식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드롭이라고 합니다. 드롭. 그 다음에 금융기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단기적인 자금 수급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서 통산 밑줄 보세요. 1년 이내, 1년 이내 단기 금융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현재 이게 1년에 단기 금융 상품을 거래해서 단기 금융 시장, 자금 시장이라 그래요. 영어로 알아도 돼요. 이거는 머니 마켓이다. 이렇게 봅니다. 머니 마켓. 현재 우리나라의 단기 금융 시장에는 콜, 그 다음에 기업 어음, 양도성 예금 증서 시장, 환매 조건부, RP 시장, 전자 단기 사정. 이게 다 1년 안쪽이에요. 콜은 거의 3, 4일, RP는 7일물.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CD도 6개월, 1년 그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만기 1년 이내에 금융 상품을 다루는 시장이 뭐다? 단기 금융 시장이다. 머니 마켓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채권이나 만기가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까 1년 미만은 단기였으니까, 1년 이상이니까 장기 금융 시장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아까 단기는 자금 시장 머니 마켓인데, 장기에서는 캐피탈 시장이라고 해요. 캐피탈 마켓. 영어로 알아두세요. 영어로. 그래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자본 시장은 주로 기업, 정부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본 시장에는 주식이 거래되는 주식 시장과 국채, 회사채 및 금융채 등이 거래되는 채권 시장이 있다. 이거 단기와 장기 1년을 기준으로 한다. 알아두시고. 다음에. 지금 41페이지에요. 디지털 매체를 적극 이용해서 사소한 일까지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는 경향을 말하는데 캐싱은 정보통신용으로 명령어와 데이터를 디스크 캐싱 등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과정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사소한 일까지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는 거. 우리 페이스북 같은 걸로 나 오늘 어디 갔어. 이런 거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라이프 캐싱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직원을 뜻하는 워커, 손님을 뜻하는 커스터머, 균형을 뜻하는 밸런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 세 개를 합쳐서 워커벨, 워커벨이라는 단어인데 직원과 소비자 간의 균형을 의미하는데 감정노동을 강요당하는 직원들의 고충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고객도 매너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걸 워커벨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란 이탈리아어로서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라운지 공간을 의미한다. 자 주로 채권과 주식의 중간 위험 단계에 있는 전환사체나 신주인스코벨 사체 등에 투자하는 이 중간 단계에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매잔인 금융, 매잔인이라고 그래요. 자 다음 페이지 42페이지 이것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화폐를 발권함으로써 얻는 수익이고 화폐 주조차익이고요. 화폐 액면가에서 제작비용을 뺀 것으로 국가가 화폐 발행으로 얻게 되는 이득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원짜리 한 장을 찍어내는데 그 잉크값이나 종이값이나 잉켜봐야 한 100원 들겠죠. 그런데 만원은 시장에서 만원으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원에서 100원 빼면 만원짜리 한 장 찍어내는데 9,900원에 뭐가 생긴다고 그러냐면 주조차익, 신요리지라고 합니다. 이런 신요리지가 생기더라. 다음 1980년대 중반 이후 2007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약 20년간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 산출량 인플레이션 등 거시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감소하면서 경제 안정을 누린 기간을 지칭하는데 이때 2007년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 정말 태평성되어가지고 어떤 경제학자는 다시는 불황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하고 그랬어요. 이때를 우리가 대안정기라고 합니다. 대안정기. 그런데 2007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산산이 다 부서지죠. 지금이 2020년인데 아직까지 그 금융위기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지금 미국이 호황이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 미국이 호황이라는 건 주식시장만 지금 좀 좋아지고 어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력이라던가 어떤 기술혁신 이런 거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 돈놀이만 돈놀이에서 주로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돈놀이나 뭐 그런 것들 금융 그런 거. 아직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펭귄의 무리 중에서 먹잇감을 구하러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 다른 펭귄들도 뒤따라서 뛰어들도록 이끄는 펭귄을 답이에요. 퍼스트 펭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한다. 성부자 또는 도전자의 의미로 사용되는 관용어인데 최근에는 퍼스트 펭귄이 도전하는 혁신가나 혁신기업을 뜻하는 그러니까 밑줄 그으세요. 퍼스트 펭귄은 도전하는 혁신가나 혁신기업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인다는 의미입니다. 됐습니다. 오늘은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의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 강의가 있는데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하루에 한두 개씩 그런 식으로 듣자고요. 아셨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